신천지 교육생인 A씨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지난 12일에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6일 뒤 집을 방문한 인터넷 설치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다시 했더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치료에 들어간 지 엿새 만인 24일 끝내 숨졌습니다. 전문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이 환자의 잠복기가 보통 2주보다 훨씬 길었을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격리 기간의 새로운 접촉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입니다. 전문가는 격리 수칙을 잘 지킨다면 음성 판정 뒤에 양성이 나오는 건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격리 해제 뒤에도 증상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격리 해제를 했더라도 내가 증상이 있으면 예를 들면 열, 기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는 거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성 후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